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경제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과 미국의 2020년에 예정되어 있는 선거와 그리고 세법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2018년 당시에 지방선거가 진행됐었는데요. 이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써 선거 결과가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살펴볼 수 있는 정치적인 만족도 측면에서 볼 때 소폭 둔화된 모습들이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2017년도 당시에 현재 정치 만족도가 꽤 높은 수준, 2016년도에서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이나마 둔화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정치에 대한 상황 전망도 마찬가지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좀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자체 선거 당시에 공약을 좀 몇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대표적으로 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주택 정책일 것 같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주거복지 그리고 공공주택임대와 같은 분배 측면에서의 그런 정책들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 측면에서는 재건축 유권 합리화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 측면에서 증가하는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진 공약들이 많이 발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약이 발표된 이후에 실제로 주택가격의 상승률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굉장히 많이 상승하였고 그리고 전세가격 역시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당 측에서의 강조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은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복지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추가 납세의향 정도 이런 부분들이 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납세의향 보통 그래서 중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도층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납세의향이 없다. 추가적인 납세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2017년 대비해서 18년도에 꽤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지를 위한 추가 납세의향 정도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2016년도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낮아진 그런 상황들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성장이 중요하냐 분배가 중요하냐 이런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16년 이후부터 해서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분배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사람들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세금과 분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쌓여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우선시 되어야 될 국가 목표는 경제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번 4월 15일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좀 이런 경제와 관련된 그런 지표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와 대비해서 좀 변화된 그런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해서 19년까지의 정부의 세금 수입 변화를 보면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20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정부 세수의 크기는 소폭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여주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항목별로 좀 떠다 봤을 때 소득세 부분이 좀 많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법인세가 크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은 조금 높이 돼 기업 측면에서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세금 인하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측면에서는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이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세수 측면에서도 좀 많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세금 수입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정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적대비의 송금 산입한도 상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수는 많이 줄어들지언정 접대비가 좀 많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민간 소비 지출에 대한 증가분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현재 법인세율 전체 법인세율이 급간이 4가지 급간 그리고 최고세율 자체도 25% 수준을 형사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지만 최고세율을 좀 낮추자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볼 때 법인세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좀 아쉬운 상황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의 부분인데요. 부가가치세의 지방 이양 비율을 상향 조정한 부분 이것이 국세 세수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85%만큼을 국세 15%만큼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개정된 부분을 봤을 때 부가가치세의 국세 비율은 많이 낮아지는 반면 지방소비세 비율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방의 재정분권과 자립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개별소비세 측면에서 노후차를 교체했을 때 개별소비세의 인하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차량 10년 이상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감면율이 70% 그리고 19년 12월까지 기한으로 해서 교체해주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바뀐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요. 10년 이상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유차에서 모든 연료를 사용하는 차를 대상 차종을 했다는 측면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면율은 현행과 비슷하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적용되는 걸로 봤을 때 신차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도 좀 존재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설비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시장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실제로 12월달 기준으로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에서의 설비투자 지수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1%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났던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GDP 개정상에서의 설비투자도 회복되는 모습들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기업들의 은행 자금 대출 패턴을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시설 자금이 많이 둔화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에 의해서 운전 자금은 좀 높아진 반면 시설 자금이 많이 낮아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시설 자금에 대한 수요들도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업 법인세 측면에서 이제 그 생산세 향상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세율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좀 높아져 있는 법인세 비용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접대비의 송금산입 한도 확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접대비 비율이 높아진다면 결국 민간 소비 측면에서도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접대비 총액이 약 8조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규모를 감안한다면 GDP 개정상 민간 소비 지출을 0.2에서 0.5 정도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지방 이왕 이슈는 정부 측면에서의 건설 투자라든가 정부 투자 항목을 증가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표들을 보시면 정부의 총 고정 자본 형성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건설 투자의 모멘텀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생활 SOC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측면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SOC라는 것은 결국 지방 지자체 측면에서 어떤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조성되는 그런 건설 투자의 증가 유의미한 증가를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방향에서도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긍정적인 모멘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노후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 부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자동차 검사를 해보면 전체 자동차의 약 16%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172만 대 정도가 부적합 차량 중에서 10년 이상 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침 상반기에 발표되는 그런 신차 모멘텀들을 감안한다면 내구자와 같은 이런 소비에 대한 증가도 기대할 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총선과 주가 시수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그 뚜렷한 패턴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3대부터 20대까지의 총선 결과 총선 전후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뚜렷한 패턴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경제 불확실성 지수 측면에서 총선 이벤트 전후에서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경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법과 총선 관련되어서 알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